박학신은 나방의 일종으로 성충은 꽃의 꿀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긴 주둥이가 발달하였으며 마치 벌새를 연상케 해서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합니다. 유충들 대부분이 고구마 같은 나팔꽃과에 속하는 식물들을 좋아합니다. 환경오염으로 박학신은 멸종위기종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크기는 성인 손가락 중지의 길이 두께와 비슷합니다. 크기는 성인 손가락 중지의 길이 두께와 비슷합니다. 크기는 성인 손가락 중지의 길이 두께와 비슷합니다. 크기는 성인 손가락 중지의 길이 두께와 비슷한 이동을 보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크기는 성인 손가락 중지의 길이 두께와 비슷한 일정반이 뒤 그리고 버전을 보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대한 행동을 내주는 경제를 할 수 없었을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